친구 만났어 얘가 손을 써가지고 완전 새끼같은데? 네, 한 살 안됐어요 진짜 귀엽다 이거 시바견 맞죠? 네 귀여워 나고싶어 나고싶어 성격 진짜 좋네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랑에도 그랬지? 포토존이 엄마 여기 포토존이야 이게 하늘 위에 떠있는 것처럼 지켜 하룸 어디 갔어? 아 맞아 아 귀여워 신났네 아하하하하하 뭐하는게 안으로는 여행놈어 어차피 깭참 거 옴마 여행 이놈어 안녕! 하룬! 이리 와 하룬!